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9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 14번, 마쇼등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쇼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마쇼에 대해서 승낙서를 춤부할 경우에, 그 하는 등기상 이해강의 3자, 뭐 이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아, 어떤 권리가 말소되는데, 그 말소될 권리한테 돈하고 엮인 사람이 뭐예요? 돈하고 엮인 사람이 이해강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하고 엮였다고? 돈하고 엮였다고. 그러면 대이콘대의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1번, 등기부상 1번에서 이 수익권 보존등기 있죠? 갑이죠. 자, 그러면 2번, 여기 가압류가 있어요. 뭐야, 가압류. 뭐, 예컨대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있다, 치잖아요. 그럼 이 보존등기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는 이한테 뭐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왜?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가압류가 들어왔으니까, 이해강의인이에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의 1번에서 수익권 보존등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뭐예요? 2번, 무슨 등기 할 때? 이전등기, 자, 이렇게 1번, 여기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병이 있다면, 이 이전등기 말소할 때 뭐예요? 돈 빌려준 사람, 이게 이해강의인이다, 아니죠.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저당권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1번,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돼 있고, 이 아래에 뭐예요?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초점 등기하게 되면, 이 지상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가 이해강의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문을 딱 봤을 때, 순위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1번, 순위 1번,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2번, 이렇게 나오죠? 절대 뭐라고, 예컨대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의뢰예요. 2번, 저당권 등기 병이다. 그러면 1순위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권자는 이해강의인 자체가 안 돼요. 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1순위가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2순위 말소할 때 순위권자는 관심도 없어. 내가 1순위니까. 여튼 그래서 여기서 일단, 모두 그럴 때 뭐는 빼야 돼? 니은 디귿 자체는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니은 디귿 자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에 니은 디귿, 4번에 니은, 5번에 디귿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번 아니면 2번. 1번 아니면 2번인데, 니을이냐 미음이냐 했을 때, 미음의 보존능계 말소할 때 감유권자가 도밀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니을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할 때, 그 토지에 대한 저당권 말소할 때, 그 토지의 시상권자라고 하게 되면, 그 토지의 시상권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1번, 지상권 철도는 얘기가 돼 있고, 2순위 저당권자가 돼있다 하게 되면, 저당권 말소할 때 지상권자는, 이거는 뭐예요? 자, 관심도 없어요. 자, 그럼 만약에 뭐예요? 순위가 바뀌었어요. 이게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지상권이에요. 그럼 저당권 말소할 때 지상권자는 뭐예요? 어? 뭐야? 내가 1순위가 되니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절대 이해관계는 자체가 안 된다. 앞에 무슨 단어가 순위 1번 순위 이것만 안 붙였지. 니을은 뭐예요? 니은이나 디귿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기억하고 뭐라고? 기억은 뭐예요? 지상권 말소 등기 할 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자, 미음에 뭐예요? 미음에 보존능기 말소 등기 가압권자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294페이지에 거기에 16번을 별표합니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뭐예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인정하지 않다 그랬죠? 허용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서, 등기 사항이 전부, 전부 동그라미시고, 일부는 변경 등기 안다랬어요. 전부가 부족해서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시행한 경우, 이건 절대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맞쌉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 변경 등기 부기 등기 있죠? 그래요. 주등기 말소하면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 맞쌉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인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가 있는 삼자란, 등기 말소로 인해서 뭐예요? 손해를 입을 의료가 있는 것이 등기 기록에서 형식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형식적으로 말소등기 인청에서도 등기상 이해가 있는 삼자란,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의료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저기가 아니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 지상권보, 이런 식이에요. 여기 방금,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수익권보 젖는 게 값이 있고, 이거 그대로 이렇게 옮겨보면, 그대로 옮겨보면, 1번, 자, 지상권 설정무기가 있고,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1-1번, 1번 뭐예요? 지상권에 붙여지는 저당권 설정무기예요. 그러면, 이 병의 성격이 깔끔하니까, 자, 존속기간이 끝날쯤 돼갖고, 지상권이 맞췄될 것을 염두에 두서, 의리병한테 돈을 갚았어요. 피단법책권 소멸되니까, 원래 이 저당권병원, 저당권은 뭐예요? 소멸됐죠? 근데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존속기간이 끝나고, 갑과 의리 공동으로 이 지상권 말소등기 할 때, 이 병은 의란들에 돈 밟는 사람인데, 돈을 받았죠? 근데 아직 뭐라고, 등기부상의 저당권이 남아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도 뭐에 해당한다? 비록 권리는 소멸됐지만, 말소등기 할 때, 이의관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295페이지에 보시면, 17번, 직권말소할 수 없는 등기, 그래서, 자, 그 5번에 위절한 단어가 나오죠? 자, 건물에 유치권, 자, 농지의 전세권이라든가, 자, 이 채무자 의뢰등기 신청에, 절대 가압류등기는 촉탁등기지, 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상속지본원에 상속등기 안되니까,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는, 절대 무효예요. 등기가 실행됐으면. 왜? 각하 사이인데, 각하를 안하고 등기 받았으니까. 근데, 위저된 인간명이 위저됐다 하게 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절대 무효가 아니에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별표하시고, 마쇼등기관에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지상권자의 존속기관이 만리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후에, 소유권인 3자한테 이전됐죠? 제3시직자가 근저당 설정제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 말씀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말도 안 된 얘기입니다. 자, 왜 말도 안 된 얘기예요? 1번, 소유권 무조능기, 갑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근저당권 설정기가 됐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소유권인 3자한테, 병한테 많이, 자, 넘어갔다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병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갑한테 뭐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걸 안고 사겠다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병이 돈을 갚으니까, 얘가 걸리자고, 얘가 무자예요. 그런데, 병이 갑한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병이 갑한테 뭐예요? 돈 다 주고 사고, 당신이 갚으세요. 그러면, 갑이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에 대한, 자, 채무변제를 해서 말소된 게 할 때는, 자, 이, 자, 제3자 돈은 뭐예요? 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얘네 둘이 말소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가 말소하든가, 얘하고 얘하고 말소하니까, 자, 갑 또는 병, 제3자 병 또는 뭐예요? 자,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자가, 자, 이 두 사람이 권리자 되고, 을이 뭐예요?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근저당 설정 후에 소유권인 3자한테 인연된 경우, 제3측자 또는 뭐예요? 또는, 또는 근저당 설정자와, 그래 뭐예요? 지금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얘네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의무자가 돼서, 이렇게 공동으로 뭐예요? 공동으로 말소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3자 했을 때는, 3자의 무가 필요하다고, 승나값이, 승나기당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근저당권이 이전되면, 그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 설정과 공동으로, 그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반대죠, 이거는. 뭐가 반대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현재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 모전 등기, 갑일고, 그죠? 그 다음에, 1번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죠? 이 아래 뭐예요? 1-1번. 1번 근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이전됐다. 그 얘기입니다. 1번 근저당이 이전됐어요. 그래요. 자, 채무변제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자, 보세요. 그럼 얘가 근저당권 얘가 된 거예요. 왜? 근저당권이 이전됐으니까. 근데, 갑이 얘한테 돈 갚으면, 이걸 말소시키면, 얘가 살아났죠? 그래서, 등기예규, 등기예규 규칙상, 자, 이 근저당권을 말소로 신청하고, 다만, 의무자를, 의무자를 병으로 합니다. 그럼, 주등기 말소하면,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하라고,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등기 말소하면, 그 아래 부기등기는 뭐라고? 직권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동그라미 4번에 관한 얘기다. 이게요.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에 뭘 받아서, 승낙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시키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만 얘기다. 그 다음에, 거기, 296페이지, 그 19번 문제는, 19번 문제는, 여러분, 민법에 둔 문제가 나온 문제인데, 뭐예요? 그냥, 참고로 보겠습니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얘기니까, 갑소위 부동산에서, 을명의 근조 단계가, 병매해져는 게, 이거예요. 자, 갑소위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의 근조 단계. 자, 소유권이 뭐라고? 병이 순차적으로 경계된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근조 단계를, 갑과 을 사이의 근조 단계를, 피단보 채권 변제로, 또 쌍가리보, 원인 모여해서, 말살 때, 오른 거, 무슨,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갑에서 을로 근조는 내고,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넘어갔으면, 이 채무 변제로 돈을 말살 때, 갑하고 병이 모여, 얘가 권리자가 되니까, 1번 채무 변제, 피단보 채권의 변제, 채무 변제의 경우, 갑은 실체법적 말소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됐지. 얘도 권리자가 되고, 병도 권리자가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이의 경우, 갑은 말소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다, 그만 얘기해, 왜? 2번은 뭐예요? 원인 모여, 이게 원인 모여가 된 상태에서, 원인 모여가 됐죠, 이게, 갑에서 을로 근조당 등의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게 원인 모여가 됐다면, 자, 소유권자가 병인데, 이 근조당 등기가, 원인 모여가 된 등기가, 병의 소유권을 뭐 했어요? 병의 소유권을 뭐예요? 간접적으로 뭐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제거하는 청구권은 물건적 청구권으로서, 현재 소유권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말소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1의 경우는 뭐예요? 당연히 갑도는 병이, 이 갑도는 병이, 갑도는 병이, 자, 누가 하고, 이 을과 공도를, 얘가 의무자고, 얘가 둘이서 권리자가 되니까, 그건 당연히 뭐예요? 맞는 얘기고, 2의 경우 뭐예요? 을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을은 뭐예요? 을은 단독으로 말소를 잃지 않은 거예요. 얘네, 얘, 현재 소유권자가 물건적 청구권을 가진 병하고, 라고, 공동말소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옳은 거 없지만 묶은 거 물어보게 되면, 몇 번이 답이라고, 니은하고 디귿, 3번이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건 민법, 민법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민법 시간에 배우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등기법 시간에는, 딱 한 번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사항은 뭐예요? 일단, 이거는 제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갑이 을이 저당권 설정, 근저당 설정하고 소유권이 나오겠다면, 이 채무변제로 말소된 게 알 때, 갑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병도 권리자가 될 수 있지, 병만 권리자다, 그럼 틀린다는 거예요. 그거나 제대로 봐주지 않죠. 자,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여기 21번 문제, 등기 절차, 등기 절차에 관한 판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걸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중 화자가 있다 하도, 현재 명의인에 대한 소유권 지득이 정당할 때는,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맞는 얘기다. 말세법 등기가, 양의 말 수 없는 등기 명의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라고 볼 수 없다. 말세법의 이해관계는 뭐예요? 양의 말 수 없다면 뭐예요? 이해관계는 아니다. 자, 어디에? 을구해? 이런 식으로 을구해?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병이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1번, 자, 3번, 1번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수가 됐다며, 됐죠? 그럼 뭐예요? 이, 지금 우리라는 사람이 다시 회복하려면, 얘는 뭐예요? 자, 1순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회복하니까, 2순위 빌리니까, 이해관계를 했죠. 그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와, 자, 판교서를 첨부해야 돼. 승낙서 첨부해야지 뭐니? 4번 뭐라고? 4번, 1번 저당권 회복 등기하고, 그 다음에, 자, 똑같은 등기, 왜 2번이 있으니까, 1번, 이렇게 저당권 등기, 회복한다. 그래서 이, 말세 회복 등기와, 이 이해관계, 서로 양립이 되죠? 얘가 1순위, 2순위 피해보니까, 얘가 이해관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세 회복 등기의 이해관계인은, 말세 회복 등기의 이해관계인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는,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가 없고, 양립이 돼야 된다. 양립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예컨대 1번에서, 이 소유권 묻었는 게, 갑입니다. 잊었는 게, 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자, 그런데, 어떤 놈이, A라는 놈이, 이 잊었는 길을 뭐 했어요? 3번, 2번 소유권 묻었는 길을 뭐예요? 말세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은 또 팔아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팔게 됐어요? 잊었는 길, 병이라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다시 뭐예요? 다시 소유권을, 억울하게 말세 했으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소유권이 서로 양립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말소된 걸 회복하려면, 얘는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갑구의 소유권은 서로 양립하면 안 되니까, 말소 대상이지,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뭐예요? 21번의 동그라미 3번은, 추정된다. 그랬으니까, 부표가, 부동산 표시, 가, 가등기. 사망하니, 사망자, 소유권 버전 등기는, 추정된 게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 말이 없죠? 이 많은 얘기예요. 그럼 4번에,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 정권의 버전의 양, 가등기를 맞췄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권리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자기 지분만 나오면, 보상 없다. 보존등기와 상속되면 안 되고, 당연히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등기 절차에 행하면, 확정 판결해서, 소유권 등기를 신청을 했으나, 등기간에 착오해서, 그 일부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와 경제되지 않을 때는, 자, 소정의 뭐라고? 경정등기 절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착오로 일부 토지에, 이전등기가 경제된 게 아니었다면, 경정등기 절차에 일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자, 이해관계는 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자, 이승판,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판교서 있죠? 판교서.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 뭐라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교서, 이승판. 이승판이죠? 이승판이다, 이승판. 그럼, 만약에 이승판이, 만약에, 뭐예요? 없다, 하게 되면, 일단, 자, 거기에 관련된 등기가, 일단, 우리가 권리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변경 등기가 있고, 권리변경 등기. 권리 뭐라고? 권리변경이 뭐예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증액한 애, 전세금을 증액한 애, 권리변경이죠? 그다음에, 말소등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말소리복등기가 있고, 자, 그다음에, 몇시 등기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권리변경이나, 말소, 말소리복등기, 몇시 등기는, 이해의 승판 뭐라고, 없으면, 권리변경은 없으면 뭐예요?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래요. 근데, 말소등기나, 말소리복등기는, 이승판, 이해관경의 승낙서와 판교수가 없으면, 등기를 각하해요. 각하해요. 근데, 이 몇시 등기만은, 이해관경의 승낙서와 판교수가 없으면 뭐예요? 없다 하더라도, 등기를 실행해요.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건물이 만약에 뭐예요? 몇시 됐을 때, 몇시 됐죠? 그러면 뭐예요? 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이해관경이, 한마디로 뭐냐면, 이 건물에, 자, 의리라는 전세권자가 있는데, 자, 이 등기가 뭐예요? 말 몇시 됐으면, 그 등기소에서는, 이 이해관경의 의한테, 우리가, 멸실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어? 멸실등기 봐서, 멸실등기 해야 되는데, 자, 니가 뭐예요? 억울하면, 이의제기하라고 뭐예요? 통제줘요. 그러니까 이해관경이 통제주니까, 굳이 승낙서 안내도, 얘한테 통제할 의무가 있으니까, 승낙서 없어도 등기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거기, 등기상 이해관경의는, 삼재 승낙서나, 판교서 등분을 첨부하지 않고도, 자, 등기가 신청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멸실등기뿐이 없어요.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298페이지 보시면, 298페이지에, 뭐가, 다음 중 말세복등기에 가는 기술이 다 틀린 거랬어요. 말세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족하게 발생한 경우에, 그 말세복등기를 회복하는 등기가 맞고, 일부 말세는 뭐예요? 부기등기를 회복합니다. 전부는 주 등기로, 일부는 뭐라고? 부기등기를 회복해요. 자, 부기등기를 회복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저당권이, 자, 이렇게 뭐예요? 1번 저당권이 억울하게 만약에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돼서 회복할 때는, 전부가 다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무슨 등기로? 주등기를 회복등기를 먼저 하고, 그 등기와 똑같이 제어하는 게, 그게 말세복등기예요. 회복등기를 뭘 한다고?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 주등기예요. 그럼 만약에,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 됐다.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 됐어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누가,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소일권 보조 등기, 그죠? 이 소일권 보조 등기. 자, 그 보조 등기 뭐예요? 보조 등기 나오고, 예컨대 뭐예요? 보조 등기가, 박보검이 뭐예요? 소일권자예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고, 이 주소가 어디예요? 서울별시 관악군인도 100번지에 있어요. 자, 저 밑에 울산에 사는 뭐예요? 어떤 아가씨가, 뭐예요? 울산 큰애기 아가씨가, 이 박보검을 뭐예요? 좋아하는 나머지, 자기 동네를 주소지로 뭐예요? 주소지를 위조를 해갖고 옮겨 놨어요. 1-1번. 그러면 1번, 1번 뭐예요? 박보검이라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했어요. 자, 뭐라고? 자, 울산시, 울산시 남구 뭐예요? 달동, 110일 옮겨 놨다니죠. 주소지가 왔겠죠? 박보검이, 군대 갔다 와서 등기부를 딱 보니까, 어? 나는 이사 간 적도 없는데, 주소지가 울산으로 바뀌었죠? 그럼 무슨 등기가? 이 등기가 잘못된 거죠? 이 등기가? 이 등기가 잘못된 거잖아. 이 일부,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주소지가 잘못된, 일부가 잘못된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여기다가, 2번에서 뭐라고? 1-1번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뭐예요? 이 말소 등기 합니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 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말해서 주소지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회복해야 되니까, 이때 뭐라고? 여기, 1-1번을 써먹었으니까, 1-2번에서, 1번 등기명이 무슨 등기? 회복 등기에서, 자, 회복 등기에서 뭐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주등기를 회복 등기 하고,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뭐라고? 왜? 변경 등기가 잘못된 거니까, 일부는 부기등기, 전부는 주등기 단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자, 3번, 등기상 이해가 있는 3자가, 손해를 입고 우려가 있는지는,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회복, 권리치득시다, 이렇게 써있는데, 자, 그게 아닙니다. 2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보자. 자,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뭐라고? 저당권 설정된기, 자, 그 다음에 2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된기 병이다.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말소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했던, 아님 병이란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다음의 권리를 취득했던, 자,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 되는 시점을 내냐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4번 무슨 등기 할 때, 1번 저당권 회복 등기, 이렇게 회복 등기, 회복 등기 할 때, 이 등기부상이 뭐하고 있었다면,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 등기시를 기준해서 판단해야지, 병이 저당권을 취득할 때를 뭐예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회복 등기니까, 회복 등기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3번,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니까,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제3자 권리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4번,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있을 때는, 말소회복 등기 신청 정부의, 그 승낙서나 판결서 첨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가 등기기간에, 직권으로 행하신 것일 때는, 회복도 등기간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직권으로 한 것은, 회복도 직권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번, 다음주 멸시등기간에 틀린 거, 이것도 1개월의 의무예요. 왜? 자, 1개월의 의무가 주어는 거, 표제부, 부동산 표시변경하고, 멸시등기입니다. 부동산 뭐라고? 표시변경등기나, 멸시등기는 1개월의 의무예요. 저죠. 존재하지 않은 건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땅 위에,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예요. 그런데 등기소에는 건물등기만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등기부라고 얘기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 존재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자, 건물에 대해서는, 자, 거기, 직권으로 그 건물에 멸시등기해야 된다, 써있는데,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지체 없이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지. 자,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거기 3번, 건물 멸시대에서 멸시등기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 그 멸시를 증명한 건축문대장 첨부해야 되고. 4번은 당연히 뭐예요? 건물 멸시를 위해서 소유권 명의자가 등기 신청하지 않을 때는, 건물 대지 소유자 있죠? 대의 있다. 뭐 할 수 있다?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자가 다를 했을 때, 건물 소유권자가 멸시등기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1개월이네, 1개월이네,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멸시등기 할 때는, 이제 건물이 없어졌죠? 그래요. 등기부는 폐쇄한다.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필요 없고요. 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가등기인지 문제죠? 가등기. 자, 어디 가등기. 자, 300페이지 뭐예요? 300페이지. 28번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가등기 중요하죠?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이며, 가등기 외에 3자가 소유권이 넘어왔더라도, 의무자는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앞에서 뭐예요? 빈출 지문 프로그램 때서 봤지만, 아저씨 가비. 자, 이렇게 뭐예요? 아저씨 가비. 조카한테, 네가 학교에서, 자익증 빌려주면 집주겠다. 라고 해서, 1번, 소유권은 이렇게 합의입니다. 2번 뭐예요? 소유권이죠? 총권에, 가등기를 누가 프로그략을 했죠? 자, 이 가비 가등기 됐더라도, 가등기는 뭐예요? 물권변동과 상관없는, 이해비적인 등기니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처분하면, 처분하면, 나중에 시험에 학교에서 본등기 있죠? 자, 이렇게 본등기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돈등기는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가등기는 대학력이 없어요. 제3자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가비, 본등기 할 때의 무자고,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마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가등기의 무자는 변동하지 않은데, 2번은 가등기와 본등기도, 권리자 문자가 공동이고,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의 본등기 순위는 뭐에 따른다? 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한다. 절대 순위가, 순위만 소급하지, 권리 변동까지,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마치는 당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당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 마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8번 문제는, 몇 번 틀린 거 그랬죠?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가등기 본등기, 당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그게 뭐예요? 직권 마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가등기 등 권리, 일부 지문이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거기, 답이 지금 뭐예요? 답이, 이상이 돼 있죠? 원래 이 답을 뭐예요? 지문이 5로 돼 있는데, 뭐로 해야 돼요? 4번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4번으로. 그래서 어디에도, 이 300페이지의 28번 문제는, 28번 문제는, 당연히 해설을 뭐라고, 해설을 5번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해야 돼요? 4번으로 해야 됩니다. 4번으로 해야 되고, 답도 뭐라고, 5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4번으로 이제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수정한 거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답이 잘못된 거예요. 자,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뭐 할 수 있다고? 양임할 수 있으니까,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가등기 권리자들은, 일부 자기 진반에 뭘 할 수 있어요? 본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진반에 보상 없다. 보존하고 상속만 안 되는 거예요. 자, 뭐는 가능하다? 본등기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당연히 뭐예요? 4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 아니라, 4번이 답이다. 고치시고, 그 날. 자, 30번 문제 보시면, 301페이지 30번 있죠? 표피하시고,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가등기고, 본등기 전에 행하신 제삼자명의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등기관이 뭐한다고? 이거 등기관이 뭐한다고 그랬어요? 직권말사한다 그랬죠? 4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봐서, 뭐한다고? 직권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변효를 가질 뿐, 본등기 할 경우, 물권변등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거 아니다. 순위만 소급한다. 자, 3번, 가등기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총권을 보존할 때 등기고, 그 다음에 4번, 가등기고 본등기 전에, 삼자명의로 등기한 해주려도, 본등기 시 뭐예요? 본등기 신청시, 제삼자의 승낙을 요구되지는 않는다. 제삼자는 나중에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야, 가처분 명령 있죠? 가처분 명령은 명단이라 그랬어요. 가처분 명령이라고 명단이다. 5번은 당이 틀린 것이다. 5번은 뭐예요? 틀린 것이다.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5번은 가처분 명단. 하여튼 뭐예요? 가처분. 자, 이렇게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촉탁등기고. 그 다음에 가처분 뒤에 뭐가 나오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가처분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단독시청이다. 명령은 뭐라고? 단독이다. 명단이다. 명령은 뭐라고? 단독이다. 명단이다. 아니게 명단이다. 단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1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31번을 별표하시고 자, 다음 설명도 뭐예요? 옳은 곳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뭘 고르라고? 옳은 곳을 모두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런 청원권에 장래 확정되고 있죠? 아까 그랬죠? 가청체, 가청체. 가청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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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가 등기는 청원권 때문에 청원권은 치으시니까 무슨 청원? 채권적 청원이에요. 자, 그러면 가청체와 건식이 권리의 뭐예요? 권리의 자, 설정 이전 자, 그다음에 뭐예요? 변경 소멸청구권이 있죠? 소멸청구권 그러니까 보존하고 가압류, 가처분, 처분제한은 가등이 안 돼서 그랬어요. 그다음에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기타 장래 뭐예요? 장래 확정돼 확정돼 조건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그래서 여기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원권이 장래 확정될 거 동그라미 시기고 장래 확정될 거 가능하고 자, 기억 맞죠? 기억에 들어가야 되죠? 1번, 2번, 3번 니은은 빼야 되겠죠? 보존 등기는 판례가 판례가 아닌지 안 해요. 기억들하고 니은 빼니까 자, 1번은 아니에요. 니은 들어가니까 2번 아니면 뭐예요? 3번입니다. 미음이 들어가냐? 미음은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본등기에서는 가등기 순위한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미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그사의 판례는 가등기한 순위 보존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에 양도된 경우에 그 가등기상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데 가등기 권리에 이전 등기도 부기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과 처원도 부기 등기예요. 자, 그다음에 갑이 일소지토지에서 자, 니은 번 일소지토지에서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 후에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본등기 청구 대상은 뭐예요? 병이 병이 아니다. 항상 뭐라고? 갑이 을 소유토지니까 을 을이 뭐예요? 을이 계속 뭐예요?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음을 봤죠? 하여튼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기역 그다음에 뭐예요? 디귿 저 디귿 어, 디귿 자, 부기 등기 용식 그다음에 뭐라고? 미음 기역, 디귿, 미음 3번이다.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그 33번을 별표합니다. 가등기 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설명으로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1번 보존등기 수익권 보존등기는 가등기 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수익권 전 청구권이 장래 확장될 거 가능하다. 맞고 가등기의 권리 이준능기 삼자기에 맞추는 게 삼자가 본능기 권리자가 된다. 아, 이전됐으니까 당연히 맞고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 있죠? 그 중 한 사람이 수익권자가 아닌 뭐예요? 가등기 권리는 채권자나 마찬가지예요. 청구권 갖고 있으니까. 자, 공유물 보존행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의 본등기예요. 안 돼요. 왜? 수익권자가 아닌 채권자니까 공유물 보존행이 못한다. 5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이준능기 하지 않고 별도의 이준능기를 할 경우에 그 후 본등기에 접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한 본등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가등기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선등기를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뭐예요?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본등기한 게 아니라 이전등기를 만약에 했다면 했다면 만약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 가등기 이후에 을구의 무슨 저당권이나 이런 뭐예요? 접촉되는 뭐예요? 뭐가 있다면 권리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본등기를 함으로써 말소를 할 것이고 이렇게 뭐예요? 다시 다시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대로 해서 가면 별도의 등기를 할 경우에 그 가등기 본등기 접촉되는 중간에 전부가 없다면 중간에 없다면 가등기 본등기 할 필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틀린 것 하게 되면 4번이 4번은 절대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가능해도 여러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뭐 하면 안 된다 이거 공유물 보존행위 하면 안 돼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전부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네 것만 하라 네 것만 고 33분까지만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